안녕하세요 모터스포츠 여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입니다. 이번 시즌 적용된 새로운 샤시 디자인은 클래식해 보이기도 하면서 미래지향적인 꽤 근사한 디자인이죠. 그런데 막상 테스트가 시작되니 생긴 것과 다르게 이상한 문제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직선에서 이 문제가 심했는데 차체가 위아래로 출렁거리며 달리는 거였죠. 레드불은 그나마 이 현상이 덜했지만 페라리를 비롯해 메르세레스는 이 문제가 꽤 심각한 수준이었습니다. 위아래로 출렁이는 게 꼭 돌고래가 유용하는 것 같다고 해서 이 현상을 포버싱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해결해 보이기도 한 이 현상은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에 일어납니다. 우선 이번 시즌은 그라운드 이펙트라고 부르는 방식을 이용해 다운포스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라운드 이펙트를 쉽게 설명하면 바닥 쪽의 공기 압력을 극도로 낮춰 누르는 힘을 키우는 것인데요. 비행기 날개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이해할 수 있는 베르누이의 정리와 함께 직경과 유속의 관계를 설명하는 벤트리 효과의 기초 이론 정도만 이해하셔도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 정확히 분석하실 수 있을 겁니다. 기초적인 내용 설명은 생략하고 이 현상이 왜 일어나는지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닥에서 일어나는 그라운드 이펙트 때문에 다운포스가 생기면 차체가 눌려서 바닥에 거의 달라붙게 됩니다. 이때 두 가지 조건에 의해서 순간적으로 바닥이 다치는 경우가 생기는데요. 첫 번째는 너무 강한 다운포스에 의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노면의 요철 때문입니다. 두 가지 이유로 차체 바닥이 노면과 닿게 되면 공기의 흐름과 압력의 차이가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차체가 위로 떠오릅니다. 이렇게 차체가 떠오르면 차체 바닥과 노면 사이에 또다시 공간이 생기고 거기로 공기가 들어오면 또다시 다운포스가 만들어지죠. 이때 또 바닥과 닿고 또다시 떠오르고 또 닿고 떠오르기를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차체가 위아래로 출렁이게 되는데 이게 포포싱 현상의 원인입니다. 그러니까 차체 바닥과 노면이 닿는 문제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죠. 이 현상을 없애는 데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상고를 지금보다 높이는 겁니다. 지상고를 높이면 다운포스 때문에 차체가 눌려도 바닥에 완전히 닿는 일은 없어질 겁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서스펜션과 댐퍼를 조절하는 겁니다. 좀 더 뻣뻣한 감각으로 셋업 한다면 다운포스가 강하게 작용해도 바닥에 완전히 닿는 건 피할 수 있겠죠. 추가적으로 또 다른 방법으로는 차체 바닥 설계를 어느 정도 변경해 일정한 수준의 유속과 유량만 허용하게끔 바꾸는 겁니다. 저처럼 비전공자도 해결 방안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정도로 사실 이 문제의 해결책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다만 이 해결 방안들 모두 공통적으로 얻을 수 있는 다운포스의 양이 줄어든다는 문제를 안고 있긴 합니다. 결국 팀들은 타협이란 걸 해야 하는데 지금 일부 팀은 최적의 타협을 이끌어내고 있지만 어떤 팀은 그러질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퍼싱을 안고 가되 다운포스는 포기할 수 없다라는 쪽도 있죠. 어느 쪽이든 타협과 희생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감수할 수 있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팀이 드라이버에게 충분히 이 상황을 설명했고 드라이버가 동의를 했다면 말이죠. 아마 대부분의 팀들이 그랬을 겁니다. 성적을 위해서 피로가 증가하는 건 어쩔 수 없다고 설명을 했을 것이고 드라이버도 스포츠 선수로서 성적을 택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좀 더 복잡하게 해석해야만 하는 팀도 있습니다. 바로 메르세데스입니다. 메르세데스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번 시즌 레이스카 퍼포먼스가 전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포퍼싱 문제도 다른 팀에 비해서 심각한 편이죠. 심각한 포퍼싱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도 성적이 기대 이하인데다가 최근 루이스 에밀턴은 허리 통증까지 호소하면서 문제의 심각성이 밝혀졌습니다. 제 기억이 맞다면 아제르바이잔이었던 것 같은데 이전에도 집중력 저하나 두통과 같은 신체적 변화를 호소하는 드라이버가 있긴 했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두고 제가 FIA에 의해 설계상의 오류나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의문을 제기했던 적이 있었죠. 물론 근거가 부족하다 보니 뇌피셜에 그치긴 했습니다만 이 의문을 제기한 이유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 일단 이 표준 디자인이 처음 공개된 후 실제로 트랙을 주행한 건 그로부터 몇 년이 지난 2022년 초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윈드 터널 테스트나 CFD 테스트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이런 문제가 나오지 않았을 가능성이 꽤 높습니다. 그런데 막상 필드 테스트를 해보니 실제 2차로 레이스를 해야 할 팀들에게서 문제들이 발견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에어로파츠의 숫자를 줄여서 개발 비용을 줄이고자 이런 디자인을 만들었는데 정작 목표한 비용 절감 부분에서 팀들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현상을 억제하고 디자인을 수정하느라 또 다른 실험을 해야만 했으니까요. 이 점에서 애초에 이 규정의 디자인 자체가 오류를 갖고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추측을 했었습니다. 참고로 당시 댓글로 주셨던 의견들 중에 지상고를 올리고 서스펜션을 조정하면 된다 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현재 저는 그 의견에 100% 동의합니다. 이게 가장 정확한 해결 방안인 건 사실이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떤 팀은 이 문제를 해결해 냈습니다. 레드불이 대표적이죠. 이 팀은 포퍼싱 문제가 일찌감치 사라졌고 현재 1위로 달리고 있으니까 해결책이 전혀 없는 건 분명 아닙니다. 반면 메르세데스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죠. 아제르바이잔처럼 직선이 긴 구간에서 포퍼싱이 꽤 심각했는데 캐나다는 그나마 좀 덜한 편이긴 했어요. 물론 캐나다에서 메르세데스가 얻은 결과가 꼭 포퍼싱이 약해져서 그랬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원래도 메르세데스는 레드불 페라리 다음으로 빨랐는데 샤률과 페레즈가 포디움에서 빠지게 되면서 루이스 에밀턴이 올라간 것 뿐이니까 꼭 포퍼싱 때문에 퍼포먼스가 갑자기 올라갔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루이스를 비롯해 일부 드라이버들이 호소한 통증 문제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집중력 저하 문제는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면밀히 검토를 하긴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지난 6월 16일 그러니까 캐나다 그랑프리 전이죠. FIA가 이 안전 문제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조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에요. 플랭크라고 부르는 차체 가운데 티타늄 바닥이 얼마나 마모됐는지를 우선 관찰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차체의 수직으로 가해지는 가속도를 정량적 데이터로 판단해서 문제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겠다는 거죠. 두 번째 정보의 경우는 데이터로 곧바로 수집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몇 년 전 페르난도 알론소의 차량에서 약 25G 가량의 수직 가속도가 집계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FIA는 곧바로 페르난도에게 메디컬 테스트를 지시했죠. 뇌진탕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 이때 집계된 수치는 차의 텔레메트리에서 FIA로 전송되는 매트릭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아무튼 이 두 가지를 기본으로 조사를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각 팀들을 모아서 논의를 했는데 이게 캐나다 그랑프리가 있던 주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모든 팀들이 FIA의 조치 그리고 규정 변경에 환영했을까요? 오히려 이 문제가 팀 간의 분쟁을 키우는데 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시기가 미묘하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습니다. 에스턴 마틴의 마이클 크랙은 시즌 투어 중 갑자기 기술 지시를 내린다는 게 말이 안 된다. 지금 모두가 트랙에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변경할 수 있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물론 우리도 뭐든 할 수 있겠지만 정확히 우리가 어떤 걸 어떻게 수정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라리 다음 레이스가 있기 전에 말해주는 편이 타이밍상 더 나았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비단 에스턴 마틴뿐만 아니라 알파 타우리의 프란츠 토스트도 경기 며칠 전에 기술 지시를 내린다는 건 최선의 방법이 아니지 않겠는가? 라고 말했고 알핀의 오트마르 역시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팀들에게는 불리한 조건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알파로메오의 감독 프레드 바세르는 관리, 감독, 통제, 그리고 규제가 점점 복잡해지고 있다. 페라리처럼 포퍼싱이 있지만 빠른 팀도 있고 레드불처럼 고칠 수 있는 팀도 있다. 어떻게 하든 이건 팀이 결정할 문제지 주최측이 지시할 내용은 아니다. 라며 강한 노조로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감독은 누구든 안전하게 원하는 성능을 얻도록 설계할 수 있다. 만약 안전이 걱정된다면 지상고를 올리면 된다. 그러면 안전할 거고 다른 그 무엇도 하지 않아도 된다. FIA를 바꾸려고 로비를 하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 라며 정확히 메르세레스를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메르세레스의 토토볼프는 이 주제의 핵심은 드라이버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 불평하고 있다는 것이다. 요통이나 시력 저하, 미세뇌진탕 같은 문제 말이다. 차에 대한 피드백을 주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다. 우리가 유리한 윙렛이나 더블 디퓨저 같은 걸 만들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팀 프린시펄들이고 이 문제를 가볍게 보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반박했습니다. 여기에 크리스티안 호너가 뼈 있는 이야기를 남겼는데 그리드 전체에 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 안전 문제로 간주하고 조사를 해야겠지만 특정 팀에게만 발생한다면 그건 팀이 해결할 문제다. 드라이버도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운전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라는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각자 알아서 해결할 문제고 드라이버도 차가 그렇다면 팀에게 수정을 지시하고 안 되면 타지 말아야지 멀쩡히 잘 타고 있는 선수들까지 흔들 이유는 없다는 것이 호너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다른 팀들의 입장도 거의 다르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메르세데스에게서만 일어났다면 100% 설득력을 가질 수 있었을 겁니다마는 맥라렌에서도 비슷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다니엘 리카도 역시 허리통증을 호소한 바 있죠. 대신 맥라렌은 토토볼프와 달리 적극적인 논쟁은 피하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맥라렌의 프린시펄 안드레아스 세이들은 운전자들의 지적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는 있다. 따라서 기술자문위원회에서는 다음 단계를 위해 무엇이 올바른 방법인지 논의를 해야 한다. 물론 포퍼싱은 셋업을 조정하고 약간의 희생만 하면 해결할 수 있는 문제다. 이어지는 이야기가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면 다만 우리가 하고 있는 게임의 특성상 한계까지 가려고 하는 게 팀과 드라이버 모두의 생각이다. 그러다 보면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 있으며 따라서 이 토론은 대단히 중요하다. 라며 토토와 비슷한 입장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이 완전히 설득력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를 해결한 팀도 있고 감수하며 타는 팀도 있는데다가 시즌 중 갑자기 수정하라고 지시하면 이에 대응하지 못하는 팀들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런 팀의 가장 큰 고민은 결국 비용이 더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포퍼싱 문제가 결국 팀 간의 정치적 싸움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문제는 매번 테크니컬이나 스포팅 레귤레이션 문제가 커질 때마다 꾸준히 발생했던 현상입니다. 그리고 트랙 바깥의 정치적 싸움을 보는 것도 F1을 보는 즐거움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이 옳은지 판단하진 못하겠습니다. 선수들의 건강도 걱정이지만 해결한 팀도 있는데 굳이 이걸 바꿀 이유가 있나? 그렇게 바꾸어서 상대적으로 이득을 보는 팀은 없나? 와 같은 상당히 복잡한 문제들이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가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지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모터스포츠 이야기 쉽게 전하는 채널 체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